돈을 노리고 고 김준호 씨를 위협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1심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인 후임 김모 씨는 흉기까지 들고 가 피해자를 위협했는데도 공범 1시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호 씨를 죽음으로 내몬 건 군대 선임 한 모 씨와 손도끼를 들고 간 후임 김 모 씨, 그리고 김 씨 지인인 최 모 씨입니다. 전역한 한 씨와 지인 최 씨에게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현역 군인 김 씨는 같은 범행을 했는데도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준호 씨의 극단 선택을 강도치사, 즉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된 피해로 불질을 놓고 두 법원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산지원은 가해자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 표정을 보니 안 좋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고 얘기한 사실과 특히 준호 씨가 일진에 대한 두려움을 있고 소심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한 씨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봐 특수강도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범행과 죽음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죽음을 예견할 징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움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 공범 중 한 명인 최 씨를 입건조차 안 했다가 뒤늦게 입건한 서산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징계 위의에 넘겨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김관진입니다.